한국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를 듣는 게 상체 맞아요 케이팝 아티스트를 또 들으면 또 굉장히 신난 노래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런 더운 기운을 싹 날려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왔고 오늘은 바로 케이팝 아티스트 누구를 데리고 왔죠? 바로 세븐틴 노래 제목은요? 히트 와우 세븐틴의 히트를 들어볼 건데 저희가 세븐틴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잘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위키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세븐틴의 위키타임 위키위키위키타임 Let's get it 세븐틴은 사우스 코리아 밴드입니다 오케이 자 이분들은 세븐틴이라고 읽고 그리고 SVT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오케이 사우스 코리아 보이 그룹 플레디스 소속이죠 2015년도에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와우 그리고 13명의 멤버가 있는데요 와우 이게 이제 또 3개의 유닛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장르가 다 달라요 하나는 힙합 유닛, 하나는 보컬 유닛, 하나는 퍼포먼스 유닛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두 장의 스튜디오 앨범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분들이 좀 유명한 것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제 프로듀싱 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서 이분들이 작곡 뿐만이 아니라 또 안무나 다른 여러가지들 여러가지 있겠죠? 여러가지들을 자기들이 셀프로 프로듀싱한다고 합니다 아 약간 셀프메이드 정신이 좀 있네요 세븐틴 근데 하지만 제가 멤버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명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S 쿱스. S 쿱스. 그리고 정한. 정한. 조슈아. 조슈아. 준. 준. 호시. 호시. 원우. 원우. 우지. 우지. DK. DK. 민규. 민규. D8. D8. 그리고 승관. 승관. 그리고 벌논. 벌논. 디노. 디노. 이렇게. 와우. 진짜 너무나 많은 멤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일단 세븐틴 이 많은 멤버들로 굉장히 멋있는 퍼포먼스와 멋있는 곡을 보여줄 것 같아서 바로 여러분들과 영상 보고 노래 들어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릿. 액션.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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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벌써 8입니다.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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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멤버가 많아서 그런지 그니까요 와우 핏사운드 춤보소 와우 자 갑니다 지옥행 열차 지금 전반부를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속도감이 엄청나네요 진짜 무슨 막 몰아치는 계속 몰아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스포츠카가 제로백을 빡 올리듯이 팍!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진짜 아까 앞서 말했지만 멤버들이 많아서 그런지 퍼포밍에 있어서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고 좀 근래에 들었던 근래에 봤던 아이돌 안무 중에 가장 빡센 안무가 아닌가 아 맞아요 진짜 막 다리 움직임도 그렇고 다리가 안 보이던데 진짜 할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이런 댄스 분야가 아닌 것도 있지만 아까 이걸 베끼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발이 발이 안 보여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와우 계속 들어볼게요 오 비주얼 근데 네 다들 되게 아름답게 생겼네요 그러게요 응 예 슈퍼하이 네 슈퍼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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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파티를 가고 싶어지는 노래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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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런 게 나와야지 이제 또 이렇게 브릿지 부분 11월 숨 쉬고 여러분들이 달려주면 됐죠? 또 달려야 해요 샷x4 나왔나 또 이게 진짜 사람이 많아서 그럼 멋있어 멋있어 와우 와우 이거 이거 안보여 오우 점프음악 와우 자 오늘 13명의 여러가지 색깔을 가진 바로 대한민국 보이그룹인 세븐틴의 히트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그 풀파티에 와있는 듯한 더위가 한방에 싹 가시는 그런 느낌의 노래였습니다. 아 진짜 이 딱 퍼포먼스를 봤을 때 더위에 지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진짜 완전 파워풀하잖아요 노래도 파워풀하고 춤도 팡팡팡 치니까 아 진짜 이 한여름에 뭔가 지치는 그런 기운을 한 번에 에너지를 빡 준 느낌이었고 가사같은 부분에서는 약간 우리가 짱이다 나가 세계로 나갈거다 세계로 나갈거고 올해는 우리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외국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약간 또 이 춤에 대해서 많이 따라하고 또 많이 모여가지고 요즘에는 그런게 굉장히 많잖아요 랜덤플레이로 해가지고 플레이시몸 많이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때도 많이 나올거 같아요 이 노래가 저는 앞에 랩부분 들었을때 제가 생각났던거는 옛날에 지금 제목이 잘 기억이 안나거든요 오케이션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노래가 있는데 거기 훅이 약간 그런거잖아요 세계는 네개로 쭉쭉 뻗어가 이랬는데 그 라인이랑 되게 좀 비슷한 라인이 있었어요 여기죠 난 이제 세계로 세계로 세계는 네개로 척쭉 뻗어가 난 달리는 야마하 아 바로 이런 노래인데요 지금 들어봤는데도 굉장히 비슷하네요 사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들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션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직접인데 보이그룹은 뭐 이제는 사실 저희가 중간에도 리액션 할 때 많이 끊어가긴 하지만 보이그룹이나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못 끊겠어요 아 몰입도가 정말 이기 때문에 쭉쭉 갑니다 정말로 그리고 뭐 대형 기획사들이 항상 제작을 하다보니까 그 완성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뭐 흠흠흠 이런 느낌도 아예 없고 그냥 완성도 높은 정말 뭐 춤도 너무 완성도 높은 진짜 뭐 뮤직비디오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진짜 많이 못 끊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이제 뭐 댓글이나 여러가지 여러가지 활동들로 저희와 소통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라잇 그리고 댓글과 함께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하지만 이제 샨의 새로운 곡도 준비하고 있고 뭐 영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준비하고 있고 또 되게 놀랍게도 저의 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은 정말 재밌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항상 인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Stay tuned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리트 액션 sensors 설치 inspiring 그래 물이 척 史 감사합니다.